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실버스타 입니다 네 요즘은 이제 추워 가지고 예 아이들 바깥으로 하나도 못 내보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물이 점점 빠지기 시작하네요 그래도 예 예쁜 아이들 오늘도 한번 영상에 담아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아이는 시클라멘 이구요 하핀 끝에 예쁘죠 핑크 프리티 라울 그래도 아직은 예쁘죠 얘는 묵은중이 애쉬 로우 로우 로우는 언제나 예쁜것 같아요 천천히 에 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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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버스타 네티지아 꼽히려고 이렇게 맺혀 있습니다 조이금 아메치스 황홀한 연꽃 오팔리나 피치스 앵크리 도테랑 핑크패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꽃이 맺혀 있습니다 꽃이 너무 귀엽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먼저 콜로라타 받 tem James 언제 나 어여쁜 수련입니다 아미스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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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